군내 운전특기 전역자가 연평균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그간 군에서만 발급해오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오는 7월 전역자부터는 전국 병무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지난 5년간 군내 운전특기 전역자 현황입니다. 운전특기 전역자가 연평균 3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방수송사령부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어렵고 발급까지는 약 5일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7월 전역자부터 군 면허 취득사항, 차종, 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전국 병무청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병무청은 군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는 병적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각군은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방수송체계에서 세부 수송정보를 관리한 것을 국방인사정보체계로 보내고 이것을 병무 행정시스템과 연동해 병적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겁니다. 병무청에서 발급받은 군 운전경력확인 병적증명서로 운송업체 등 취업 관련 경력확인에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도 1인당 1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에서 취득한 면허를 일반 면허로 갱신할 때 병적증명서가 있으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면제받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또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민원 어디서나 서비스를 통해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국방뉴스 손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aría